오케이오케이오 음 베비 예 열루죠 예 안 열루죠 하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기가 바뀐 어플리케이션 소개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제가 이런 복장과 이런 식으로 이런 스타일의 이런 복장 요 요 하고 나왔어요 벌써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해주는 어플리케이션 벌써 587번째인데요 오늘 소개할 앱은요 바로 여러분들 디제이를 만들어주시는 그런 앱입니다 자 어떤 앱인지 한번 만나볼까요 요 자 먼저 이 앱은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 앱이 왜 재미냐면은 이 앱이 재밌기 때문에 정말 재밌어요 한번 이렇게 만져보시는 사람들은 분명히 느낄거에요 아 이 앱을 한번 만지면 정말 재밌구나 아 왜 이걸 못 만지고 있었을까라고 하는데 역시 말보단 보여지는게 최고겠죠 자 그럼 저와 함께 비티에 몸을 맡겨서 한번 저와 함께 놀아보는거에요 알았죠 먼저 필요한게 뭐냐면 헤드폰이 필요해요 헤드폰이 필요한 이유는 안 들리지만 그래도 헤드폰이 있어지면 되게 멋있어요 이렇게 딱 해지면은 일단 외부 소음이 아무것도 안 들려서 나를 욕하는 사람들 들을 수가 없어요 자 한번 가볼까요? 자 이어! 비티에 맞춰서 몸을 한번 맡겨볼게요 자 갑니다 자 버스로부터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니죠? 라이브가 비비에 맞춰서 몸을 안 닿아야죠 사나스 Rare플로는 naj플로의 찌개 무엇을 향해 트의에 맞춰서 몸을 맡ου시다 슈아 야야야 3번 태풍 3번 태풍 3번 태풍 3번 태풍 산임드려요 안녕! 정말 재미있어요 당신이 원하는 BQ 내가 원하는 BQ 언제든지 스태프만 해놓으면 따라할 수 있어요 자 이거 시작까지 한거 아니에요 진짜 이 앱은 정말 재미있어요 왜 재밌냐면은 볼른데 재밌으면 재밌는거에요 이 앱 정말 훌륭해요 왜냐면 이 앱은 기싸요 하지만 그냥 테스트해보는데 무료에요 왜 무료냐면 무료하기 때문에 무료에요 자 다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들은 음악을 사랑할 수 있는거에요 여러분들은 음악을 사랑하고 나도 음악을 사랑해요 자 우리 함께 음악 사랑하는 사람끼리 음악 연주해봐요 자 지금 4명 들어갑니다 북킹 안하신답니다 북킹 안하신답니다 북킹 안하신답니다 여보세요 왜냐면 이모 지금 탕수육하는데 탕수육하다가 전개 나왔어요 하지만 이 앱 정말 재미있어요 왜냐면 노바패드 외국에서 만든 앱 중에 음악 앱 중에 무료로 다운받아서 쓸 수 있는 앱 중에 가장 좋은 앱이고 어 이거 다른 곡들 쓰려면 돈 많이 내야 돼요 하지만 돈 많이 안내도 쓸 수 있어요 왜냐면 재미있어서 당신이 결정하면 되는거고 노바패드 정말 좋은 앱이에요 자 이 앱 드럼앤베이스 자 이거 듣고 오늘 마무리 질거에요 정말 재미있어요 이 앱은 당신들 클럽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스피커 빵빵하고 있고 헤드폰 딱 있으면 기프 언제든 당신의 편이에요 테이프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